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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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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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 자리를 먼저 정해볼까요? 어디다 할지 계곡 옆이거든요? 지금? 계곡 옆이라 좀 많이 시끄러울 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오면 더 시끄러울 것 같은데 오우! 우비도 입고 지금 장화도 신었어요 내다볼까요? 이번에는 야채가 Gmail, 한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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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쪽이 너무 예뻐서 들어갔다 와보려고요. 비가 오지만 비오는 숲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정말. 갔다 올게요. 공기가 진짜 좋아요. 피가 더 많이 온다. 가야 되겠다. 도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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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. 진짜. 도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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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오, 막 질질 다 흘리네, 다 흘려 아이고, 아이고 이리와 흐르잖아 분을 잘 더 넣어버려 난리가 났어 아하하하 망쳤어 와 아 비오는 날에 소세지랑 떡볶이 여름에는 비빔면 진짜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근사한 안주가 됐습니다 소고기에서 패스터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음 소고기 뱅 뱅 뱅 뱅 뱅 오늘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맛끝끝끝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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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따뜻해요 지금 전기호를 틀었거든요 지금 입술도 다 터져가지고 날씨는 또 왜 이렇게 추워 날씨 너무 춥다 지금 지금 경량 패딩 하나 입고 경량 패딩을 또 입었어요 그리고 바람막이도 총 4개 입었어 너무 추워 좀 추워서 양말도 신고 좀 썼으니까 이제 풀질을 하러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음료수를 사서 지금 계곡에 담가놨었어요 그런데데데데데 쨘 찹쌀떡 정말 짜고 짠 음 어디가 여기가 동작이 모자랄 것 같아 성도 fen 흐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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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단 오늘의 요리! 요색탕 고춧가루 오구! 아슬아슬했어야죠? 맛있겠다 그럼 눈은 어떻게 될까요? 오줌 캠핑 느낌이 왔어 맛있을 거 같아 생각만에 느껴보는 기분 좋은 오줌 캠핑 오줌을 넣고 많이 먹을 거예요 배고파 근데 쌀이 많이 없는데? 밥을 끓이고 넘치겠다 안돼 넘치면 안돼 밥을 할게요 밥 위에 떡볶이 떡볶이 다 됐을 거 같은데? 안먹었나? 오! 완전 잘 됐네 밥이 맛있어 뜨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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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끈이가 뜨끈이 في 오늘은 치즈 한 바구. 치즈를 여기에다가 스톡! 그리고 다시 데워줄게요. 살짝. 그 사이에 저는 프라이를 하나 하겠습니다. 계란에 치즈가 진짜 맛있게 넣었어요. 밥이 너무 잘 됐어요. 맛있어. 완전 깨끗 구웠는데? 아, 뜨거워. 행복한 슬라이브. 핫도그가 부셔지고 있어요. 핫도그. ñol. 비가 뿌리고 있어요. 뜨거워. 뜨거운 proces. 뜨거운 조각. 파직한 슬라이브.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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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를 마셔야 되겠죠? 조금 더 많이 내기는 것 같아요 딱 순캠핑에 비한 너무 좋은, 기쁨 좋은 순캠핑 커피 마시고 저는 이제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비오는 날 맛있는 커피는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비오는 날 맛있는 커피는 이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을 많이 안 한다고 사실은 입술이 지금 다 부서 컸어요 지지난주 요즘 캠핑일 때 제가 오늘 말을 많이 안 한다고 이게 너무 부족해서 그래서 몸살이 나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그리고 입술이 자꾸 터서 여기 옆에가 찢어져서 말할 때마다 너무 아파요 커피도 항상 맛있어 커피도 항상 맛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없다고 이렇게 제가 오늘의 주인공이 정말 많은 분들이 없어요 지금 정말 많이 안 한다고 너무 많이 안 한다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비가 많이 와요 둘 셋 엉망진창이에요 거꾸로 입었어 이러고 가요 너 씻고 올게요 물이 새지 우리 같이 갈까요? 씻으러 이런 맛이죠 비오는 날 캠핑 사워실이 없습니다 난감하네 저는 여기서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사워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없네 헤어밴드도 없고 짠 자 씻어볼까요 물이 엄청나요 이렇게 차고 이거 계곡물인가봐 차고 얼음물이야 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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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aduate 젠장 젠장 Cash ствен R cierge Daig is getting done g Nous est 어머 난리 났다 콜대를 내려놓기로 했어 완전 속상 무너졌네 콜대를 내려놓고 자는게 많구나 내려놓고 자는게 많구나 잠들어 다시 아 차가워 아 차가워 바로 다시 자도록 응 나겠습니다 네 아침에 봐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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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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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오더지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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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이 왔다 다 불렀어요 매콤해 고춧가루 하지만 저는 또 야무지게 디저트까지 먹고 갈대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믹스커피 다 드릴게요 커피를 싫어하세요 또 자식 좋아해요 저는 물 조금 넣고 진하게 아니면은 맥심 2개에 물 가득 대진하게 먹어요 코코고기 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